자, 2016년 8월 17일입니다. 오, 8시 14분이고요. 잠깐만요. 8시 14분이고 자, 이즈 오브 앰파이어 1 캠페인에 이번에는 왜 캠페인입니다. 왜? 야마토, 왜? 야마토가 한자로 치더라? 저희 대화였나? 자, 어스신 어페니즘의 정수를 보시죠. 자, 견후 365년입니다. 왜냐면은 일본에는 이즈까지도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없었거든요. 자, 야마토 스파이즈 위드인 데 이즈모 클랜 렌즈 리포트 더 데 데 이즈모 리더에서 모르겠다. 근데 나는 일조기 역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응 캠페인이나 해보자 암살하는 일본인가 본데? 되게 그... 일본인 같지 않은 일본인이네요. 운면려 진짜 특수 율 somet falling Fortnite 열환 방ffe 심바 express 야 일본에 무슨 사자가 이렇게 많냐 얘들 목표가 어딨는지 모르겠네 여긴 함정 같네요 판단이 많이 안하세요 아 너부 안녕 아니 어딨음 어딨는지 알 수가 없네 이쪽에 있나 헐 자쌤 어디 있을까요 Music . . 이쪽으로 가야되는 것 같긴 한데 이쪽으로 가야되는 것 같긴 한데 뭐 수도사도 있고 우리 암살 목표가 어디있지? 얜가? 쟤는 그냥 기병인데 외인들이 날 빡치게 한다 아니 목표가 어딘지는 알려줘야지 내가 그쪽으로 갈 거 아니냐 암살 목표가 어디있지? 뭔가 님이냐고요? 님이냐는게 무슨 말이에요 암살 대상을 찾아서 이제 우리가 이걸 잡아야 되는데 도대체 그 암살 대상이 어디있을까? 가서 죽어서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세상에 그걸 가지고 사람 상처밖에 그런 말을 합니까?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아니 그니까 암살 목표가 빌어먹을 어딘지는 알아야지 내가 암살하든 떡을 치든 뭐라든 할 거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암살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이걸 암살하냐 어딨는데요? 잉? 여름시죠? 저쪽? 미안 이 위쪽이겠네 일단 위치나 파악해보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거에요? 이 건물을 부숴면 이기는거야? 왼쪽 성벽 아 이쪽에 있다고? 그리고 지름길 찾았다 방금 공 quinquin 이 안쪽에 있다고 말씀 같은데? 이 건물 이 건물을 부숴면 이기는거예요? 문 이 건물을 부숴면 이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 건물을 부숴면 이기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알겠슴 깼죠? 당연히 이번엔 왜입니다. 왜 헉 뭐야 당연히 아 빠블론 마세 미션은 참 기묘치 그 좀 움직이기 좀 마... 계좌... 네 체력을 회복해주고 네 체력을 회복해주고 얘들은 절로 못 가나? 갈 수 있잖아 그래 길... 괜찮은 인간들 정말 얘가 얘였네 음... 얘 했구나 별 암살같이 난다 암살 했답니다 이즈모 클랜 리더십 워즈 프레...라이즈드 템프럴리티 앤드... 야마토 워 프리 투 concentrate their off efforts as well for the time being 뭐 그렇답니다. AD 기원 후 자 영상 끊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